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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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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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소리 베트남 영화 찍었구나 나무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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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노무현 대통령 방문 기념 여기 들어가 봐. 당신의 뱃살은 표준입니까? 빨리 와. 여기. 오케이. 통과. 안 되는데. 안 되는데. 이거 들고 있어봐. 내가 통과해 볼게. 옷 대면 안 돼. 옷 대면. 내가 해볼게. 이거 똑바로 들고 있어. 이렇게. 어떻게 하는 거야? 멋있게 하네. 이렇게 해서. 난 50대를 가꾸라. 이래가 나와. 이래는 표준이야. 이래는 표준이야. 못 들어가네. 못 들어가. 아까 표준이다. 표준. 표준. 지나가는 거야. 이거 봐. 지나가야 표준이 되는 거야. 이거 많이 나오는데. 빨리 가봐. 얼른 여기서 하나 찍어주세요. 하나만 찍고 갈게요. 네. 그러세요. 내가 20대라고. 통과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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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를 하셔야 돼. 여기. 도로 나오면 안 돼. 도로 나오면 안 돼. 도로 나오면 불합격이에요. 오. 이거. 통과하셨네. 하하하.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. 억지로라도 표준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아. 됐어요. 하하하. 우린 통과했어요. 오. 우리는 벌거리라. 좋은 떡볶이 있어. 하하하. 널찍하게 해 놨구만. 하하하. 하하하. 사진 안 찍어서? 응? 사진 찍어줄게. 아, 됐어. 이것도 동영상으로 다 찍었어. 당나네. 이거로 모르시하네. 예. 그냥 안 돼. 잘 안 돼. 다진. 흣. 어느 쪽으로 갈까?